은하 은하 위에서 준비했어 여자친구야. 외국에서. 어? 그냥 멤버로만 못 지내셨어. 지금 남 사귀자는 거야? 네, 전 대표님. 정리했어요. 우리 피드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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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가 원한다면, 그대가 바란다면 저 하늘별이라도 그대에게 줄게. 내게 나 같지 않아, 나는 두렵지 않아. 저 하늘별이라도 그대에게 줄게. 그대가 원한다면, 그대가 바란다면 저 하늘별이라도 그대에게 줄게. 내게 나 같지 않아, 나는 두렵지 않아. 저 하늘별이라도 그대에게 줄게.